자 1번부터 갑니다. 등속원운동. 90려의 크기 1장하고 90가속도의 크기 1장하고 중심을 향한다. 그리고 속도는 변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습니다. 등가속도운동 절대 아니죠. 자 간단한 문항이기 때문에 1번은 긴 얘기 안하고 대신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등속원운동의 실험. 자료의 실험문학 나올 수도 있고 단답형으로 정량산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6평의 등속원운동에 관한 실험이 나오는데 6평은 이렇게 수평면사도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6평 문항은요 이거예요. 조심하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수평면에 이렇게 마찰이 무시되면 이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계산이죠. 그래서 삼각형 이거 그려서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에 마찰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찰에 관한 얘기 혹은 또 이 면이 직가으로 있는 수지강력이 포함되어서 얘기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수평면 판자위에서 원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면 바로 수지강력도 여기에 알짬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90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제가 충평에서 봉인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원괴도 맞는데 이거는 등속원운동 아니에요. 연직면상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역학에너지 파트 단원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는 겁니다. 등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거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데 이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불확정도라고도 하고요. 이 불확정성 원리. 하이점베르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중성이 기반을 둔답니다. 그래서 물질파. 전자같은 입자도 파동성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사고실험. 이건 사고실험이 아니죠. 하이점베르의 양자현미경이나 사고실험도 있지만 이러한 실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이게 지금 어때요? 틈, 슬립 하나에 해당하는 회전실험이죠.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전자인데 빛의 파동선에서 나타나는 간섭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간격을 좁히면 우리 빛의 간섭 얘기할 때 문이 나게 넓어집니다. 얘기하죠. 이 파동성의 실험에서 회절과 간섭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파동만의 특성입니다. 회절과 간섭은. 그래서 이 틈의 거리를 좁히면 일단 간섭실험에서는 무늬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 틈을 좁히면 이 전자가 위치할 그런 불확정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어디 있는지 판단하여 쉽거든요. 좁으면. 그래서 위치, 이거를 좁힐 때 더 커진다는 건데 이 위치 불확정성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진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현대물리학에서 이건 측정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아무리 측정장비가 정밀하게 발달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물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2분의 하바 이것은 아주 작은 특정값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로 하나가 불확정성이 작아지면 하나의 불확정성, 불확정도는 커진다.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기역번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니은번에 델타와이가 감소하면 위치 불확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량 불확정은 더 커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그래서 이게 전자의 회절 얘기가 나온 겁니다. 파동성, 물질파, 이중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상대성 어려움을 느끼는 단어지만 사실 물량투 교과의 내용이 나온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죠. 등가원리와 시공간의 왜곡 그래서 가속자 표기에서 경험하는 힘이나 중력장애의 힘이나 통등하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커다란 진량 주변에는 그 커다란 진량 주변에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해서 중력을 설명해 준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되는 것이고 빛의 휘어짐이 관측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제 블랙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빛마저 빨려들어하는 공간 천체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가 탈출속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천체에서 그 궤도에서 인력권 안에 머물다가 그 위성이라든가 이런 인공위성이 탈출하기 위한 최소의 속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탈출속력이 블랙홀 얘기를 하면서 교과 편성상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 좀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식만 달라고 해도 되죠. 루트 R분의 이스케이프 그래서 EGM 루트 R분의 이스케이프 EGM 이거 얘기를 하는 값이고요. 탈출속력은. 이것도 역하에너지 관련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등가원리 때문에 무중력장 그러니까 텅 빈 우주 공간이란 것은 어떤 중력장의 인력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힘이란 것은요. 속도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힘과 관련되는 거죠. 이 가속좌표계에서 보니까 빛이 이렇게 휘더라. 이것은 중력장은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안에는 가속좌표계에서 중력과 동등한 같은 값어치를 갖는 바로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빛이 휜다라고 가속좌표관에서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럼 실제로 이 가속좌표계는 어느 방향이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냐. 이 방향이 바로 가속도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A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ㄴ, ㄷ은 오케이. 모두 맞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에 차근차근 기본의 교과량을 정확히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